휘어있는 발리송은 꾸준히 인기 있는 디자인입니다. 사실 돌리기 어려워지는 디자인인데도 말이죠. 발로란트에도 휘어있는 발리송, 암시장 스킨이 있습니다. 레온탕에서도 암시장 발리송이 출시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직배송이 시작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발리송 가져왔습니다. 레온탕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온탕의 발로란트 암시장 발리송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어있는, 불고기 있는 발리송이에요. 게임 제작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레플리카 소품을 제작하는 레온탕이라고 하는 메이커에서 나온 발리송이에요. 먼저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시죠. 날이 서있지 않은 발리송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핸들에 스틸 블레이드를 사용했어요.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4.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암시장 발리송과 비교하면 사이즈가 꽤 크죠?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게는 106g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라운드를 진행할 때 낮은 확률로 블레이드 색깔이 변하는 이스터에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크기와 재질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확실히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보기 더 좋았습니다. 또한 레온탕의 사이즈가 돌리기에도 좋았어요. 휘어있어서 돌리기 어려웠는데 거기에 사이즈까지 조그마하니까 돌리기 더 어려웠거든요. 보통 레온탕에서 나오는 레플리카 발리송들은 아연합금을 주로 사용해서 크기 대비 무거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암시장 발리송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 돌리기 부담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구매할 때부터 애초에 와셔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유격이 꽤 있지만 레온탕은 베어링까지 들어있어서 비교적 유격이 적었습니다. 레온탕 쪽이 모든 방면에서 완성도 있었습니다. 가격이 5배 넘게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암시장 발리송은 너무 조잡한 느낌이었어요. 발리송은 단순하게 생길수록 돌리기 좋습니다. 발리송이 휘어있다든지 특이한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하면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국내 쇼핑몰에서 페르시안 발리송으로 잘 알려진 카스브롭 발리송 이렇게 휘어있는 디자인 때문에 돌리기 어렵죠. 레온탕의 에이펙스 레전드 옥테인의 발리송도 반을 장식물이 달려있기 때문에 돌리기 어려워요. 암시장 발리송도 마찬가지로 휘어있기 때문에 돌리기 어려워요. 손가락을 축으로 회전을 주는 기술이라든지 특히 패닝 기술을 할 때 잘 안돌아갑니다. 그런데 카스브롭 발리송보다는 덜 휘어있기 때문에 좀 낮긴 해요. 또한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카스브롭 발리송보다 약간 더 크지만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써본 휘어있는 발리송 중에서는 제일 돌리기 좋습니다. 물론 휘어있는 발리송 치고 돌리기 제일 낮다는 거지 일반적인 발리송과 비교하면 돌리기 좋지 않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 훨씬 크기가 커지면서 여러가지 디테일들이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칼날 쪽 펭 쪽에 보시면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째필 것으로 보이고요. 칼날 쪽 이가 나가 있는 듯한 디테일이 핸들 마커와 같은 기능을 해주었어요. 칼날이 손가락에 닿았을 때 그리고 칼등이 손가락에 닿았을 때 촉감에서 차이가 확 느껴지죠. 마치 진짜 날이 서있는 발리송을 돌리듯이 핸들 구분을 하며 연습하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암시장 발리송도 게임 속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너무 작아서 발로란트 콤보를 억지로 따라하기에 바쁜 느낌이었는데요. 사이즈가 커지고 만듦새가 좋아지면서 소소한 디테일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알리익스프레스도 재현 가능했으니 당연히 레온탕 제품도 발로란트 콤보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암시장 발리송은 이 해당 디자인에 큰 애정이 없다면 추천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조잡한 퀄리티였어요. 반면 레온탕의 암시장 발리송은 장식용으로도 그리고 돌리기에도 훨씬 더 나았습니다.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게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하자면 휘어있는 디자인을 선택한 순간 그만큼 돌리기 성능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레온탕의 암시장 발리송 리뷰였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